앞에 바닥에 쫙 한번 깔아놔봤습니다. 마무리하고 미니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상시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여기 앞에 바닥에 쫙 한번 깔아놔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블 히어로가 미니카에 녹아들었습니다. 마블구 미니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니지. 총 24종이나 준비했지, 24종. 사실 이 마블 히어로의 베리에이션 제품들, 피규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니카를 한번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다이캐스트 미니카고요. 가성비가 뭐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들어가면 1만 3,900원이 5종이니까 2,780원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다양한 라인들을 모을 수가 있어서 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께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블고 시리즈가 이번에 이제 뭔가 새롭게 좀 멋지게 런칭을 좀 시작을 해서 저한테 또 이렇게 의뢰를 주셨거든요. 한번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미니카가 쏟아져 나오는 컬렉션입니다. 지금 2022년 4분기에 벌써 3,40여 종이 나왔거든요.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마블 캐릭터 고유 컨셉을 여기 지금 자동차에다가 싹 한번 녹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레이싱 모드가 있고 미니어처 모드가 있습니다. 레이싱 모드는 4,900원, 미니어처 모드는 거기서 더 깎입니다. 1,000원 더 싼 3,900원인데 일단은 기본 레이싱 모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쫙 깔아놨는데 넘버링 15개 중에 1번이다 이렇게 써 있고 이런 식으로 베노마이즈드 스파이더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뒤쪽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 모아라 이렇게 다 나와 있다. 이게 기존에도 이게 지금 웨이브 2인데 웨이브 1도 출시가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착하게 스파이더맨, 헐크, 아이언맨 이렇게 해서 뭔가 디자인 자체도 좀 순한 맛이었다면 이번에는 신제품들은 좀 약간 매운맛이 느껴집니다. 전부 다 베노마이즈화 됐기 때문이죠. 베노마가 됐어요. 그래서 다 모아도 이게 지금 대충 계산을 때려도 15개에 옷 4,900원, 10개에 4만 9천원? 맞나요? 계산기 한번. 아하! 그렇군요.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이캐스트여서 윗부분에 이렇게 차가운 금속성이 보이고요. 내구성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미니카지 않겠습니까? 이게 뒤로 땡기는 드래그는 되지 않고요. 앞으로 밀고 가는 그런 자동차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쭉 훑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디자인이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것인가? 아니면 디자인도 뭔가 조금 차별화했는지도 한번 훑어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디자인이 달라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이언맨의 베노마답게 이렇게 아, 크리에이터가 본네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잘 빠졌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 디자인이 다르게 그래도 설계가 됐다.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의 자동차 디자인은 다르다. 자,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베노마이즈드 캡틴 아메리카 일단은 얘도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앞에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딱 보이고 별이잖아요. 별인데 거미화가 좀 돼 있는 그런 심볼. 뒤쪽에 캡틴 아메리카 고유의 남색에 살짝 이렇게 하늘색 프린팅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랑, 여기랑, 여기랑도 색깔이 비대칭이에요. 빨간색, 은색, 캡틴 아메리카 방패의 세 가지 색깔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디자인들을 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다르다.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합니다. 뒷부분도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고, 윗부분도 다르다. 자, 설명 다 저기 뜯었어.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붙였다 붙였다 이렇게. 이거는 베너마이즈드 토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일러스트 보는 재미도 꽤나 있네요. 본네트가 좀 두꺼운 느낌의 머슬카 느낌이 있고요. 앞에 이런 식의 문양, 좀 엣지 있는데 뒤가 예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기? 후면에 묠니르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디자인 잘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원래 자동차의 그런 배기구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토르 투구의 날개 뿔 있죠? 그런 것들을 또 형상화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 본 것 중에는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특징도 좀 더 잘 살렸고. 여러분들의 최애 마블골 레이싱 모델은 어떤 건지 한번 또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너마이즈드 헐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지프차 느낌이 좀 나야 헐크 같은데? 지프차까지는 아니지만 람보르기니 우루스 느낌도 조금 있고. 앞부분은 헐크의 주먹을 좀 형상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뭔가 갈라지는 느낌, 땅이 좀 갈라지는 느낌. 그리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헐크의 머리털일까요? 찢어지는 걸 형상화했을까요? 여기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건 휀더 사이의 가운데 있죠, 여기 문짝 부분. 거기 아래가 약간 연보라색. 눈치 채셨죠? 헐크의 바지 색깔을 여기에 또 넣어줬습니다. 이런 것들 좋네요. 자, 다음은 타노스입니다. 베너마이즈드 타노스. 얼굴 한번 잘 감상하시고요. 건틀렛을 키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한번 열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요. 이렇게 보시면 베너마이즈드 타노스인데요. 앞에 이 본네트도 클리어 파츠 사용한 게 조금 더 이색적인 것 같고. 타노스 그 턱 주름일까요? 네, 이런 것들 여기다가 또 형상화해 놓은 느낌도 있고. 타노스의 그 색깔, 얼굴 색깔, 몸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쪽 보시면 이거 뭐게요? 네, 이 인피니티 스톤을 이렇게 형상화해 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갠데? 아래쪽으로 여섯 개,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가볼게요. 아, 근본. 이거는 뭐 그죠? 어떻게 또 생겼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이렇게 그대로 어디 몸체에 끼워도 얼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윗면에서 보면 굉장히 베넘과 흡사하다. 네, 이 프린팅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 좀 뭔가 좀 잘 빠진 그죠? 네, 스포츠가 느낌이 좀 납니다. 그 부가티 느낌의 배기구 가운데 딱 뚫린 그런 느낌도 있고. 스파이더맨들은 이렇게 통일을 한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의 디자인을 사용을 했고. 하지만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죠? 전혀 뭐 같은 기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 다른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건 뭔가요? 아, 그웬이 또 베넘 아이즈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죠? 베넘의 의상 자체를 좀 따온 듯한 이런 색상 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핑크색과 민트색의 조화. 앞에 또 이렇게 스파이더맨 로고 들어가 있고요. 귀엽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좀 줬어요. 자, 그리고 놓칠 수가 없죠. 카니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카니지, 네. 본인의 형상화한 자동차는 또 어떤 프린팅이 되어 있을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특히나 위에 상단에 그죠? 뭔가 이렇게 막 어지러운 듯한 이런 문양들도 인상적이고. 전체적으로 레드 컬러, 메탈릭 레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휠 자체에도 그죠? 이렇게 뭔가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그런 거는 앞에 약간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뭔가 그죠? 이를 표현한 게 아닐까. 이, 이, 이 말고. 자, 계속해서 달려봅니다. 이거는 베넘 아이즈드 마일스 모랄레스입니다. 뭔가 지금 계속 까만 녀석들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는 특징을 잡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 지금 빨간색 거미 심볼은 너무나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계속해서 갑니다. 이 친구는 뭡니까? 블랙 수트 스파이더맨입니다. 어두운 진한 회색 느낌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큰 거미 심볼을 하고 있고 앞에 이 프론트의 이 창 자체도 눈을 크게 형상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눈 쪽에 포인트를 둔 게 한 세 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앞요리가 눈처럼 되어 있는 게 지금 세 개 나왔는데 이 친구들 또 느낌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이번에는 뭘까요? 베노마 아이즈드 블랙 펜서입니다. 이 블랙 펜서가 또 베노마가 됐어요. 원래 베논과 블랙 펜서의 색깔은 블랙으로 갔지만 블랙 펜서의 보랏빛 파워 이게 여기 들어가면서 더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 또 처음 보는 디자인이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블랙 펜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레이싱 모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친구 베노마 아이즈드 캡틴 마블입니다. 이거 뭐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제일 쨍합니다. 쨍한 파란색. 오히려 약간 멀리서 보면 캡틴 아메리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베노마 아이즈드 캡틴 마블이고요. 이렇게 앞에 창이 조금 더 빨간 느낌이 좀 특징이고 이런 식으로 캡틴 마블의 심볼 앞에 범퍼에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캡틴 아메리카랑 조금 다른 별 모양의 거미줄 형상화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3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멀티팩이라고 해서 5종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멀티팩이 또 5종짜리가 새 세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레이싱 모델들을 보여드려봤다면 조금 더 귀엽고 조금 더 저렴한 3,900원의 미니어처 모델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엽죠. 이거는 6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미니어처 베노마이즈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또 멀티팩으로 가져와서 그걸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5개에 13,900원이니까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보여드렸었던 베노마이즈드 스파이더맨의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작죠. 이거 기존의 모델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레이싱 모델은 이만하고요. 미니어처 모델은 더 작습니다. 색깔의 조합은 좀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생겼다는 거. 근데 얘도 잘 달리나? 얘도 뭐. 미니어처 모델 두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더 귀엽습니다. 아이언맨의 메노마이즈드화가 됐어요. 그리고 뒤쪽에, 위쪽에 이런 식으로. 추진체 같은 게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고 아크리에이터보다 조금 더 작게 리펄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 자체의 디자인이 다르다라는 거. 또 내 스타일 나왔습니다. 헐크입니다. 집차예요, SUV로. 진짜 약간 이거 군용 레토나 느낌 나는데? 거의 레토나네요, 이런 거는. 루프 자체는 까만색, 헐크의 뭔가 머리를 좀 상징하는 것 같고 이 뒤의 핸더는 보라색, 그렇죠? 헐크의 바지를 형상하고 이런 본넷랑 전체적인 색깔이 녹색. 헐크의 심볼 상징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바로 베놈입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심플하고요. 위에도 이렇게 로고가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앞 거는 앞입니다. 이를 그냥 앙 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레이싱 모델보다 앞에는 훨씬 더 뭔가 디테일을 추가한 듯한 느낌. 아까는 이제 본넷에 있었다면 이 친구는 앞에 범퍼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아무튼 귀엽고요. 그 다음에 그웬입니다. 앞쪽에도 이렇게 비대칭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다 뭔가 조금 다르게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카니지입니다. 강렬합니다. 역시나 강렬한 메탈릭 레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왠지 뭔가 더 단단해 보입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 하나씩 선택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레이싱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웨이브 2에 이어서 웨이브 3입니다. 이 친구 자 아론 언뜻 보기에도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메탈릭 골드 5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웨이브 1에서 나왔었던 그런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뭐 이런 친구들이 메탈릭 골드 버전으로 또 이렇게 스페셜하게 출시가 됐어요. 이 5종 역시 13,900원입니다. 개당 2,800원이 아네요. 굉장히 스페셜하지만 가격은 노멀하다. 이게 미니어처에서 다시 레이싱 모델로 오니까 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스파이더맨입니다. 역시나 예쁘죠. 이 금색은 뭐 질립니다. 이런 식으로 질리는 게 아니고 질리라고. 이 친구 선팅이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안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안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시보드라 이런 거. 스파이더맨에 이어서 아이언맨. 뭔가 최첨단 자동차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요. 또 골드와 아이언맨은 너무 잘 어울려요. 앞에 본네트의 이런 아크리에이터 자체도 예쁘다. 그럼 이게 아까 베노마이즈드 아이언맨이랑 비슷한 거 한번 볼까요? 같은 자동차 디자인인데 이렇게 베노마이즈드가 됐냐? 아니면 이렇게 골드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냐? 저는 두 개 다 마음에 듭니다. 이거 뭐 부담없이 두 개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또 여기 보이네요 이제. 캡틴의 A자 이렇게 루프에 써 있고요. 이렇게 캡틴의 방패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도 대놓고 방패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토르입니다. 역시나 토르는 룰리르가 금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날개 자체도 금색으로 표현해줬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떼놓습니다. 떼놓습니다. 이게 지금 골드로 도색이 되면서 마인드 스톤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지금 스톤들 다 없어졌습니다. 다 골드로 지금 도색됐고 뒷부분 꼬리부분도 보라색으로 덮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인피니티 스톤 없어진 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블고 새로 나온 신제품 웨이브 2, 웨이브 3를 한번 다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컬렉터 입장에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친구는 가볍게 가지고 노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손쉽게 가져가서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부담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컬렉터들에게는 컬렉션으로도 훌륭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원하는 캐릭터 하나 골라서 가지고 노는 그런 미니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블고 웨이브 4 제품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따로 하냐고요? 조금 또 다르거든요. 스파이더맨 6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그 13종은 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지렸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